첫 번째 종목은 이걸로 가 보겠습니다. 꿈의 반도체!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글래스 기판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YC캠을 좀 볼 텐데요. 오늘도 푸른하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습니다. 매수하셨던 가격은 13,800원 우선은 수익 축하드리고요. 딱 한 번 갈 때 같이 가신 게 아닐까 아니면 한참 전에 사셨다가 상당히 긴 시간 고생을 하셨다.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20%의 비중을 담고 계시고 역시 아주 오래전부터 들고 있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보다 더 수익이 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안 팔았는데 이거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최근에 또 외국인 좀 사는 것 같은데요. YC캠 괜찮은 반도체 영역이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이 종목은 계속 더 들고 가서 수익 좀 더 부풀려볼까요? 아마 저라면 오늘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. 그러세요? 그러니까 조금은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가 묻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약간의 트레이딩을 좀 가미해서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. YC캠 같은 경우는 약간의 트레이딩이 가미되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YC캠이 지금 당장의 실적이 엄청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. 적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좋은 이슈가 하나 나와준 거죠.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삼성과 인텔이 차세대 기판 지금 기판은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이제 차세대 기판은 유리 기판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유리로 만드는 거죠. 그러면서 더 성능이 뛰어난 기판을 만드는 데 있어서 YC캠이 코팅제를 개발을 해요. 이제 유리에 들어가는 유리 코팅제를 또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YC캠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저점에서 굉장히 잘 들어가졌어요. 그러면서 힘이 생겨났고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상승이 나온 구간의 고점을 보게 되면 상장 초기까지 거슬러 갔을 때 전체적으로 상장 초기의 물량은 오늘 완전히 소화해내지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차익신환이 나와버렸구나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. 오늘의 움직임을.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한 번 재상승이 나오려면 지금 상황에서 앞선 구간의 물량이 더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구간을 지지해주고 다시 한 번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 고점 구간 18,000원 정도 구간이 될 겁니다.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결론적으로는 또 신고가를 써내려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현재 뛰어난 상태에서 YC캠이 성장성까지 같이 가미해서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지금은 실적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유리코팅제라는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 이슈가 어느 정도 힘이 살짝 다해버린다고 했을 때에는 순식간에 또 차익신환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. 최근에 시장에서 2차전지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계속해서 개발 속도를 빠르게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야기는 나왔었지만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피레침 형태의 상승이 자주 나왔었던 종목분들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YC캠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겠죠.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매매적인 측면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 목표가는 18,0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. 그 구간, 매물 구간 뚫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됐든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. 지금 상태에서 추세가 또 완전히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저는 한 15,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15,000원 정도에서 혹시나 이탈을 하게 되면 추세가 살짝 깨질 수 있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15,000원 정도까지 지켜보시고 구간 이탈하면 차익실현 현재 구간에서 반등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뚫어주려는 노력을 한다. 그러면 이 저항 구간 뚫어줘야 되는 거니까 1차 목표가 18,000원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장중에 도달했던 금액이 17,640원인데 거의 보가 수준인 것 같습니다. 뚫어낸지 체크하시면서 목표가 18,000원 손절가 15,000원입니다.